달구발 만평 해마 저렇게 자꾸 군부를 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실무자들끼리 만나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떠벌리지는 않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며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보면 영천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요. 헤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출전 신청은 해야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구독자 27만 명인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며 영상당 많게는 수백만 회 조회까지 기록할 정도로 SNS로 충주시를 홍보하고 있는 김선태의 충주시 유튜브 전운관이 최근 대구 북구청을 찾아 SNS 홍보 전략을 강의하고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대용. 김선태의 주무관을 초대한 백왕식 북구청장은 해마 스스로 그 도전 정신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변화에도 전체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는 성공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으로 막 기대합니다. 라며 이번 강의가 유익했다고 밝혀서요. 네. 충주시 홍보맨의 강의가 얼마나 약발이 있는지 대구 북구청의 행정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어제 대구를 방문했는데 차이안 의원은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라며 이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냈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원에서도 시간을 줄 테니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정당 안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라며 정진석 비대비본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세요. 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혀세니 지금부터는 현재 당 핵심 인사들의 정치력을 지켜보겠다. 이런 뜻입니까요? 달구벌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